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의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동아시아사 총평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사 시험을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진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정말 힘들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의 개정작업을 했는데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세계사랑 마찬가지로 4종인 건 똑같았는데 세계사랑 다르게 단원이 통폐합되는 단원들도 있었고 내용 자체가 많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꼼꼼하게 봐야 되고 추가되는 내용 중에서 교과서에서 4종에 다 나왔는지 3종에만 나왔는지 2종에만 나왔는지 1종에만 나왔는지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개념교제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고생에서 개정작업을 했더니 기본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 다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선생님 기본 개념 완성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정말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 스스로 이제 했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 어떠셨어요 여러분? 쉬웠던 친구도 있고 기본 개념 강의를 잘 들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서 좀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안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내용으로 개념을 스스로 학습했다거나 하는 친구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보면은 2020학년도 수능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지금 오답률 1위 문항이 선생님이 이 총평을 만들 시기보다도 더 올라가서 지금 80%까지 학생들이 틀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선생님이 정말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모든 선택지 자료 연표 다 선생님이 다뤘던가에서 나왔습니다. 기본 개념과 연표까지만 들으셨어도 정말 정확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고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곳곳에 개정 교육 과정에서만 들어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작년에 동아시아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자습하지 라고 했던 친구들 점수 우수수 옥수수 털리듯이 나가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정 교육 과정을 학생 개인이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일부 선생님들은 좀 시험이 지엽적이었다라고 총평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엽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4종 교과서에 기반해서 4종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단원별 문항 비중이 달라진 것도 여러분들 좀 집중해 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이 총평 마지막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면서 내용들을 보세요. 단원별 문항 비중이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6단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5단원 체제로 바뀌었지. 기존에 2단원과 3단원이 합쳐지면서 2단원으로 됐는데 여러분 문항 어때요? 4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구장창 강조했었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3단원이 핵심이다. 3단원에 몇 문제 나왔어요? 6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3단원에 6문제랑 선생님이 앞으로는 현대사가 계속 확대되어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그대로 처음으로 현대사에서 2문제가 아니라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항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사회탐구 전체 중에서 동아시아사가 가장 까다롭게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도 가장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고난도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무려 78%야. 50%만 넘어가도 오답률이 높다고 하는데 78% 선생님이 지금 딱 총평 찍기 전에 확인한 걸로는 오답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일본의 윤련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거를 당나라로 놓고 풀었거든. 사료를 해석할 때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난리물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패턴 공량 문제풀이에서 선생님이 필기도 해줬는데 일본에서도 반전수수법에 의해서 9분전을 지급했어. 그 내용이 그대로 사료 속에서 나왔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64%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연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연도 하나를 모르면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 그럼 그 연표 어디서 나왔어요? 기본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 했었고 연표 특강에서도 했습니다. 18번은 51% 55년 체제의 형성과 통킥만 사건까지의 사이식의 연표랑 관련된 내용이었고 기본 개념 연표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죠. 15번은 39% 시모노스키 조약과 포츠머스 조약 관련된 사이식의 연표 이것도 기본 개념 연표 특강에서 다뤘어요. 13번의 35% 서구 문물과 관련해서는 5번 선택지 니가타랑 관련된 내용이 궁금할 텐데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얘들아 주목해서 한번 보자. 7번이 오답률이 80%가 넘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9분전이란 조용조만 보고 당나라로 놓고 푸는 거야. 선생님 안 봐도 뻔해요. 근데 사실 여기 뭐 들어가 있어? 좌변관이 들어가 있지. 우변관 좌변관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통치를 했던 것은 1번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윤령을 반포한 국가는 일본이고 이관팔성제를 운영해 나갔죠. 선생님이 패턴 공략 문제풀이에서 설명했는데 9분전은 중국이라고 하면 당나라지만 반전수수법에서 일본에서 나눠줬던 토지도 9분전이라는 걸 명시를 해주고 있어. 이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훨씬 더 잘 푸셨을 것 같아요. 12번 많이 틀렸죠.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선생님 개념 완성왕의 물라카 포르투갈 무역거점 마련했던 시기. 연표특강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1511년. 왜냐? 선생님이 연표특강이랑 개념 완성 교제를 만들 때 4종 교과서 공통으로 나온 연도는 다 뽑아서 넣었어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4종 교과서 공통이 아니더라도 알아야 되는 연도들 개념 완성이랑 연표특강이 넣었습니다. 크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본 개념 완성 강의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13번에 미추신 학제가 발표된 이유 관련해서 폐번치연이 실시된 다음에 일본에서 발표된 학제.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서 했죠. 연표특강 보면서 871년 폐번치연 72년. 근대학제 공포.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5번이었어. 니가타를 개항제로 결정하는 권리.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기본 개념에서 했잖아. 기본 개념에서 선생님이 미일화친조약이랑 58년의 미일소통상조약을 해주면서 이거 나올 것 같아서 싫었어. 니가타. 그러니까 개항장 자체를 다 쭉 써주고서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자고 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기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20번의 요거는 사실 내용 자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쉽게 풀었을까요? 대학진 운동이랑 관련된 연표니까. 근데 선택지 5번 남순강화. 선생님이 올해 개정교육 과정에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내용인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남순강화 엄청 중요하다고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개념 완성해서 90년대 남순강화, 개혁개방 더해나가자라고 했던 내용 연표 특강에서도 강조했고 패턴 공략에서도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당부를 할게 있더라. 동아시아사는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시험에 나올 거고 개정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기본 개념 완성 강의가 가장 중요해. 거기에 여러분들 쭉 보면 알겠지만 동아시아사는 킬러 문항 유형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연표 유형이야. 연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표 특강 씹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 개념과 연표까지 끝났어요. 이거 기본 베이스로 해서 얘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9평 때 시험 봐도 성적 똑같다.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문풀의 중간쯤에 지금 6평을 치렀고 기출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분석이 중요한 게 패턴 공략 문제 풀이해서 지금 기출 분석을 해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 기출 분석을 해나갈 때 개정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학습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개정된 내용을 다 반영한 기출 학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패턴 공략 끝난 이후에 연계 특강 진행되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 올해 동아시아사는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러분들 다 아직 안 풀어보셨죠? 선생님은 수능 완성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풀어서 수특 수환을 다 풀어봤고 수특은 두 번 정도 풀어봤는데 동아시아사는 올해 연계 교재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고 신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 특강 10강으로 진행되어 나갈 거고 그 이후에 9평 치른 이후에 파이널 치르게 될 거예요. 시험 자체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절대 겁먹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었다는 것도 자신할 수 있어. 개념 완성 강의 여러분들 꽁꽁하게 복습하고 연표 특강 씹어먹고 기출 분석하면서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수능 치르면 선생님 장단컨대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긴 시험이었죠. 현장에서 치렀던 친구들 방역하랴, 발열 체크하랴, 마스크 쓰느라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텐데 지금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현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앞으로의 전략, 단계를 잘 짜나가시고 선생님이랑은 앞으로 전개되는 너무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이런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이 다음 해설 강의도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